네, 여름 내내 우리와 함께 했던 세이지입니다. 지금 손이 시려울 정도로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꽃을 피우고 있네요. 참 대견하다. 자,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또 빨간색을 한 번 볼게요. 악렬하다, 색깔이. 이것도 향이 나는가? 아, 향이 나네요. 이파리에서, 잎에서 좋은 향이 나고 있습니다. 정말 꽃이 피우지고 피우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. 분홍분홍한 세이지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이렇게 피어서 자라고 있었네요. 나이가 들면은 사람들이 꽃을 좋아하게 된대요.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좀destot구 오오오오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